자, 이번 사안은 구속된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었고 또 야권에도 로비를 했다는 입장문을 지난주 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입장문에는 몇몇 사람들은 익명으로 처리돼 있었는데 한 변호사가 실명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출신 인사들과 정치권 인사들의 연관 선고 부각시켰는데 당사자들은 그걸 부인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이른바 석공 테러 사건 변호를 맡아 이름이 알려진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김봉현 전 회장 옥중 입장문에 적힌 실명을 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 관련 인사 청탁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비어있는 부분의 실명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봉현이 김장겸과 이강세를 통해 여야 인사들을 소개받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이강세 전 사장이 김봉현을 집안 동생이라고 해서 퇴직 이후 셋이 만났을 뿐 라임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누구를 소개한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라임 펀드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비어있는 부분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에게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한 방식이 적절했느냐로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송사면 당시 남부지검장이 지휘 라인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한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지검장은 SBS와 통화에서 지난해 5월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출신인 만큼 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장에게 직보한 것도 정식 보고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